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시간 뺄지 않고 순위 먼저 공개합니다. 구매 관련 정보는 영상 설명란의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 7위는 가성비 스마트워치입니다. 가격은 3만 천 원이고 평점은 4.8점이네요. 한국에서 가성비 스마트워치로 소문난 제품인데요. 일단 깔끔하고 포장도 좋고 마감 상태도 괜찮은 제품입니다. 1.75인치 TFT 스크린이 적용되었고 320, 385 픽셀을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메일과 문자, 전화도 한글 지원을 하는데요. 따라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알림도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구글 PC나 애플 헬스와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심박수 체크와 혈압 측정 등의 기능도 제공이 되네요. 다만 아쉬운 점은 정식 한국어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래도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스마트워치가 필요했다면 자세히 살펴보세요. 6위는 USB 머그워머입니다. 가격은 13,000원이고 평점은 4.8점이네요. 레트로한 디자인에 이 제품은 컵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제품입니다. 제품 하단에 온도 조절 장치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온도에 맞춰 컵을 데워줍니다. 사무실에서 차나 커피를 즐겨하시는 분이라면 잘 어울릴 제품입니다. 또는 공부하는 학생이나 아이를 위해 우유를 데워줄 때에도 유용하게 쓰이겠네요. 디자인도 예쁘고 USB를 통해 쉽게 전원을 연결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알리 제품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비슷한 제품도 링크에 달아두었으니 확인 바랄게요. 제품 자체는 아주 유용하니 취향에 맞는 제품 골라보시길 바랍니다. 5위는 1인 휴대용 믹서기입니다. 가격은 32,000원이고 평점은 4.7점이네요. 이 제품은 텀블러로도 활용이 가능한 미니 믹서기인데요. 제품 통해 일반 뚜껑으로 닫으면 텀블러로 휴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위해 미숫가루 혹은 과일 주스를 마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제품은 집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편리하게 갈아 마실 수 있습니다. 내장 배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휴대용으로 사용도 가능한데요. 배터리 용량은 4,000mAh를 제공합니다. 게다가 USB 충전 방식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쉽게 충전이 가능합니다. 물통의 용량은 0.38L를 지원하고 제품의 무게 또한 가격습니다. 휴대성과 편리성까지 잡은 유용한 휴대용 믹서가 5위입니다. 4위는 할로윈용 유아 코스프레 의상입니다. 가격은 8,000원부터이고 옵션에 따라 가격은 조금씩 상의합니다. 곧 할로윈이 다가오는데요. 이때 아이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의상입니다. 여자아이 의상과 남자의 의상을 각각 링크에 달아두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먼저 이 제품은 20가지 이상의 다양한 의상을 제공하고 8가지의 사이즈를 제공하는데요. 따라서 아이들 크기와 취향에 맞춰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디즈니나 마블 같은 유명한 의상인데도 가격대는 매우 저렴하고 무료배송까지 가능한데요. 그래서 특별한 날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는 제품이라 볼 수 있겠네요. 영상에서 담지 못한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다면 링크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위는 욕실용 터치식 방수 케이스입니다. 최저가는 4,400원이고 평점은 4.5점이네요. 이 제품은 하나 있으면 은근 삶의 질을 상승시킬 수 있는 제품입니다. 참고로 폼케이스가 두꺼우신 분들은 빼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물방수도 잘 되면서 소리까지 잘 들립니다. 샤워할 때 영상을 보고 싶다면 이 제품이 정말 유용할 것 같습니다. 또한 주방에서 사용한다면 요리나 설거지할 때 활용도 가능한 제품인데요. 설치 방법은 뒤에 부착용 스티커를 붙여주시고 제품을 끼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내구성도 괜찮기 때문에 주방과 욕실 세면대와 샤워기 앞에 설치하면 좋을 것 같네요. 다만 케이스의 뚜껑을 열고 닫기가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방수를 위해 좀 더 뻑뻑하게 만든 것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세 활의 질을 올려주는 좋은 제품이니 두세게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위는 JBL GO3라는 제품입니다. 가격은 25,000원이고 평점은 4.6점이네요. 먼저 디자인이 정말 예쁘고 사운드가 빵빵해서 인기가 많은 제품인데요. 게다가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 취향에 맞춰 구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4.2W의 출력을 제공하고요. 충전은 C타입으로 충전이 가능하며 약 2700mAh의 배터리 용량을 제공합니다. 완충 시에는 최대 5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게는 0.2kg으로 매우 가벼운 편인데요. 또한 제품 위쪽에 고리가 달려있어서 가방이나 바지 등에 걸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JBL 제품은 사운드가 이미 검증된 제품이기 때문에 걱정은 크게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평점에도 사운드 관련하여 좋은 평가들이 많이 달려있으니 제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위는 전문가용 휴대용 녹음기입니다. 가격은 2만 9천원이고 평점은 4.7점이네요. 혹시 영상을 만드시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인터뷰 영상이나 야외 녹음을 자주 하는 편인가요? 게다가 영상이 아니더라도 업무용이나 일반용 도로도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녹음기의 본질은 음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 아실 텐데요. 이 제품은 특히 유튜버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제품입니다. 수음 능력이 뛰어나면서도 깔끔하게 잘 녹음되기 때문인데요.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현장음도 잘 담아내기 때문에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옵션을 통해 저장 용량을 추가로 선택이 가능하니 관심이 있다면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레이션을 하시거나 더빙 관련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더욱더 좋을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알뜰구매 참고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제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알뜰한 쇼핑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